오늘 혼성 듀오 같죠. 아니 웨이브가 어쩜 이렇게 잘 말렸어요 오늘. 자 배진표 돌려 주세요. 멈춰. 아 이렇게 되면은 전철우 씨 김하라대 이계인 유주현 씨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선전 들어가겠습니다. 채널 어떻게 해요? 첫 번째 대결 김부자 춘자 대 이하연 신비. 자 이번 예선전 먼저. 아 정말 반가워요. 우리 김부자 선배님과 춘자 씨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 김부자 선배님은 매일 한복 입는 모습만 무대에서 저희가 뵙다가 이렇게 해보시니까 진짜 고우시네요. 아니 너무 여리여리 하신 거예요. 벌써 데뷔하신 지 45년 되셨대요. 작년에 45주년 공연이었고. 정말 전설이신 거죠. 작년에 45주년. 올해 새 운반이었어요. 45주년 운반. 근데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KBS, MBC, TBC 10대 가수를 포함해서 수상 기록만 500회. 와우. 레코드 취임만 2,500여곡. 해외 교포 위문 공연만 200회. 와우. 와우. 통장 잔액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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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u pequeño Tada import 생각을 준비를 하잖아요. 저는 좀. 무언가를 이렇게 쉬는 걸 싫어해서. 어머. 계속 취미 활동이나 decentralize. 뭐야 뭐야 이거 봐. 스포츠장애증만 11개요. uncom진다 sized by any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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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е л бум ω کار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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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좋은 후배입니다. 자 이어서 여기에 맞서는 팀입니다. 우리 이하얀 신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하얀 씨는 요즘 이제 뭐 다이어트 전도사로 더 유명해지셨죠. 이 몸매 유지 비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걸로 지금 이 시간대에 시청하고 있는 우리 주부님들한테 귀에 쏙 들어올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. 우리 여성분들은 집에서 매일 있는 데가 어디에요. 주방 주방이잖아요. 싱크대 앞에서 다들 보시면 이렇게 등굽으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. 이거 절대 안 돼요. 올리세요 팔을 팔을 올리면 50경도 예방이 되잖아요. 설거지할 때 그냥 세제로 풀어서 하고 같이 해보실게요. 그냥 버텼다가 힘들면 일어나고 이것만 하세요. 버텼다가 인생처럼 우리 인생처럼 버티고 힘들면 다시 풀고 또 버티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요. 이 마디 마디가 굉장히 소근육이 발달이 돼서 나중에 여기 허벅지로 계란도 깰 수 있어요. 어 알겠습니다. 어쨌든 그리고 정말 절친이죠. 우리 신비 씨는 두 분. 우리 저기 와인스쿨에서 이게 와인은 건배를 할 때 눈을 마주쳐야 돼요. 아 그래요? 그냥 우연히 마주쳤는데 통한 거예요. 와인스쿨에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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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낼 때부터 봤던 그런 느낌. 그럴 수 있지. 그게 서로 알아보는 거죠. 그런 거. 인연을 알아보는 거야. 그럴 수 있어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팀 예선전 들어가겠습니다. 예선전은 먼저 김부자 선배님과 우리 춘장합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자 룰레 돌려 주세요. 옥창! 박간맘의 통이 타령아. 박당맘의 통이 타령아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